지난해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의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에 회의를 느낀 교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성 민원과 해결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년 차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앞은 추모 화환으로 뒤덮였습니다.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도 본인 역시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추모 글이 나흘 만에 1,600건 넘게 게시됐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서름이 한꺼번에 표출된 겁니다. 이런 목소리와 함께 지난해 학교 현장을 떠난 교사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시도교육청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초등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16%로 최근 5년 사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는 중도 퇴직률이 1.6에서 1.7%대에 머물다가 1년 사이 0.45%포인트 급증한 겁니다. 연차별로 보면 지난해 1년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둔 교사의 비율은 0.02%로 전년의 2배였고 5년 차 이내, 10년 차 이내 교사들의 퇴직률 역시 증가폭이 5년 새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와 교대에서 660명 넘게 학교를 그만둬 초등교원의 인기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 낮은 임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정부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민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했지만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해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 약속 이후에도 지난 1년 동안 교사 70%가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80%는 업무로 인한 소진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단순 민원이든 악성 민원이든 여전히 학교 선생님에게 바로 연락이 오거나 또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한 명을 두어서 책임지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사들은 교육부가 약속했던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